에휴, 암만 찾아도 없단께요. 이게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. 응? 저기 봐! 어? 뭐시오 저거시? 야호! 에? 아, 이건 바퀴도 한쪽 없고. 너무 낡았네. 틀렸어. 형님, 걱정을 하달 마시오. 제 특기가. 뭐든지 깜짝같이 소리하는 거 아닌가서라. 나한테 맞게만 드시오. 저야말로 오랜 취미가 그림 아니겠습니까? 곱게 치러 드리겠습니다. 니들이 할 수 있다고? 빨리수! 오! 너희들 능력자네!